자 오늘 유상터는 이명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I am hero 두 번째 공연이죠 창원 공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3.1 공연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창원 공연을 바라보는 언론의 평가를 좀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이명웅의 이 두 번째 공연 창원 공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도를 통해서 종합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공식으로 제공한 사진이에요. 위의 부분은 이명웅의 무대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얀 슈츠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고요. 아래는 이렇게 관객석의 모습입니다. 응원봉을 흔드는 열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언론의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시스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창원 콘서트가 성황리가 마무리가 됐는데 성료가 됐는데 영웅시대 2만 명이 운집했다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창원 공연은 3일 동안에 2만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관객석이 모였는데 고향 공연 같은 경우는 2만 3천 명이라고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3천 명 정도가 적어서 하루에 한 7천 명 정도의 관객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뉴시스의 보도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재밌네요. 이것도 이명웅의 고품격 창원 콘서트가 성료를 했는데 영웅시대와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오세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2만 명과 떼창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끝났는데 창원 콘서트도 대성공이다. 고향 콘서트 이후에 창원 공연도 대성공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콘서트 때문에 지금 이명웅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돌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대단한 열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이명웅의 전국토 콘서트 I am hero 콘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성공을 거뒀다. 창원 콘서트도 대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오세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스포츠 한국은 또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네요. 이명웅이 창원 콘서트가 성황리가 종료됐는데 성황리에 2만 명과 함께 떼창을 했다. 함께 호흡을 했다는 거죠. 이명웅과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이렇게 성료를 했다. 잘 마무리됐다. 뜨거운 열기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스포츠 한국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공연을 끝내고 이렇게 무대에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에요. 이명웅과 이렇게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 함께 인증샷을 찍은 모습인데요. 멋집니다. 하늘색 물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보도는 이렇습니다. 이명웅 창원 콘서트가 성료가 됐는데 여기는 떼창이라고 하지 않고 영웅시대 2만 명이 환호를 했다. 환호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보도도 있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웅이 TV 데일리의 보도네요. 이명웅이 창원을 하늘색 물결로 물들였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22일 지난주 주말은 창원은 원통 이명웅의 하늘색 물결로 물들였다라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명웅이 팬들과 만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지역 고향 그리고 창원에 가면요. 창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몰려들고요. 일전에 고향 콘서트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팬들은요. 그날 당일 만약에 당일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날 가요. 그래서 콘서트가 있는 지역에 관광지도 들리고 먹거리도 찾아다니고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해서 고향 같은 경우도 공연 있는 전날 숙박시설이 완전히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50% 그리고 100%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창원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창원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많은 분들이 가서 음식점도 찾고 관광지도 찾고 그리고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색 물결로 창원이 물들여지면 그만큼 그 하늘색이 짙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늘색 물결로 창원이 물들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있네요.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이 지금 7개 지역에서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러브콜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좀 콘서트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산도 그렇고요. 부산도. 우리 지역도 반드시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팬들의 요구도 많이 있어서 아마 7개 공연, 전국투어 콘서트의 7개 지역에 21차례 공연 이후에도 좀 텀을 두고요. 시간을 두고 다시 이어지지, 전국투어 콘서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글로벌 투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MBN의 보도네요. 임용웅이 창원을 물들인 하늘색 물결인데 영웅시대와 평생 건행. 롱론한다는 얘기죠. 영웅시대와 어제 콘서트를 계기로 이 이례성이 아니고 평생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자라고 이런 아주 멋진 제목, 좀 앞서가는 제목이네요. 굉장히 의미를 더 확대한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또 더 재밌는 제목이 나왔네요. 임용웅의 창원 콘서트가 창원을 물들였는데 하늘색으로 세대 대통합이다. 어제 콘서트를 통해서 임용웅의 팬클럽 회원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왔다는 뜻입니다. 임용웅의 노래, 지금 이번 신곡에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힙합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용웅의 팬덤이 젊은 층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어제 창원 공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세대 대통합을 이뤘다. 의미가 있네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제목이 나와 있네요. 세대 대통합도 재미있고요. 평생건행도 재미있습니다. 어제 콘서트를 통해서 임용웅의 인기는 롱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창원이 하늘색으로 하늘색 물결로 물들여짐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사도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이 창원 콘서트를 바라보는 시각, 평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을 보면요. 이건 그건 아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고요. 콘서트의 일정을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고향과 창원이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공연은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요. 3주 후입니다. 3주 후에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여기도 3회 공연이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이후는 인천, 대구, 그 다음에 서울 공연인데 서울 공연도 의미 있는 공연 중에 이명웅이 멘트를 했는데 서울 공연의 윤곽을 보여줄 수 있는 멘트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규모 문제겠죠. 장소와 날짜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일전에도 이명웅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 통해서 많은 팬들이 그러니까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보겠다. 이게 서울 공연의 규모예요. 좀 많은 관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런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창원 공연 중에서도 그런 멘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의미의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한 가지 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공연에 좀 약간의 지적된 상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명웅이 앵콜 부분에서 무대로 나와서요.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스킨십을 좀 해요. 손과 손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열성 팬 여러분들이 손을 터치하는 선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손을 잡고 막 당기는 바람에 무대에서 이렇게 넘어질 뻔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 함께 관람을 했던 관객이 팬카페 공식 팬카페에 올린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내가 응원하는 이 가수가 손 터치 손 터치를 해서 넘어질 뻔했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면 다음 공연에서는 이 손 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공식 팬카페에 손 터치 스킨십을 하는 이명웅의 팬 서비스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의 매너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공연에도 손 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 무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당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탕터는 이렇게 창원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창원 공연, 이명웅의 전국토 컨소트 I am hero의 두 번째 공연인 창원 공연을 과연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는 부분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탕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